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10분 강론 부활 7주간이죠. 월요일의 말씀입니다. 유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의 말씀 16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운을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재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오늘 복음의 제목을 정하라면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시련 속에서의 평화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3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갈 곳으로 재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한번 들으면 혼자 버려둔다는 것 혼자 있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무거울까요? 인간은 본디 사회적 존재잖아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으로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 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고 싶은 성당도 못 왔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외롭고 우울하고 고독합니까? 그러죠. 오랫동안 홀로 남겨진 어린아이는요. 정말 균형 잡히고 조화롭게 성장하는 시간을 놓친 거죠. 상실 체험이라는 것 버려진 경험이라는 것은 전생에 있어서 가장 큰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셋을 버려 여든 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어렸을 때의 이런 상실감은 버려진 고독감, 외로움은요. 큰 아픔과 고통을 또 야기시켜 버려요. 그 트라우마가 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많은 경험 속에서 알 수 있죠. 그런 점에서는 고독을 정말 외로움을 빨리 찾아가는 이유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고독을 느끼지 않잖아요. 외로움을 느끼지 않잖아요. 오히려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친밀합니까? 저희들이 저도 몇 달째 혼자 미사하고 있다가 지난주부터 우리 교우들 오시고 10명 오시고 또 이렇게 같이 오시니까 너무 행복해요. 친밀감 생겨요. 수도자들도 이렇게 이런 고독이라든가 여기 나 혼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수도자라는 뜻은 히람말로 모노스라는 뜻인데 모노스, 모나르키아즘 말든 모노스인데 모노스 수도자의 본래의 의미는 홀로 버려진 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독과 버림받음에서 살기를 더 좋아했어요. 하느님과 함께 깊이 만나는 친밀감 안에서 살아가는 고독이죠. 그러니까 그냥 고독은 아니에요. 그것이 현대의 수도자들에게도 이어온 전통인데 샤를로 후코라고 해서 아프리카에서 오랜 동안 수도자 삶을 살았던 분이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이제 불란서뿐이니까 프랑스 총영사를 만나러 신하로 잠깐 왔던 모양이에요. 총영사 만나려면 시간이 좀 약속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많이 기다리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총영사가 후코 수도자, 후코 신부님을 오래 기다리게 했다고 기다린 다음에 만난 다음에 미안하다고 신부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셨죠. 죄송합니다 했더니 쌀을 후코가 하는 말이 저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요. 늘 아버지 하느님과 함께합니다. 그런 표현들을 여기서 했었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보통 준주성범이라고 하죠. 준주성범 속에서 그런 말들이 여기 나옵니다.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나는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수도자들은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또 고독, 외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친밀감에서 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본당에서도 수요님은 하느님과의 친밀감이 우리 교들과의 친밀감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33절에 예수님께서 보게 되면 또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이런 금언이 있죠. 나쁜 동료보다 혼자 있는 게 더 낫다. 안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낫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오늘날도요. 그 누구도 고독이라든가 외로움 이런 걸 써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월달쯤이죠. 제가 책 한 권 쓴 것도 안아주는 마음의 말 이라는 책을 썼는데 혼자 있자니 외롭고 그렇다고 함께하자니 괴롭고 이런 표현을 좀 써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또 공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불안할 때에 친구를 사귀어요. 그 친구가 뭡니까? 핸드폰이죠. 유튜브예요.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로 이후로 이런 유튜브라든가 핸드폰이 선용되기를 참 바라면서 저도 갑자기 계획이 없다가 매일 말씀 10분 강론을 매일 올리는 걸 통해서 여러분과 비대면적인 측면이지만 더 정확하게 이 장비를 통해서 여러분과 직접 더 말씀의 깊이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랑의 봉사를 하는 것이 사람의 접촉과의 어떤 성장인데 무엇에 봉사하느냐 핸드폰을 예를 들었는데요. 외롭고 정말 스트레스 받고 불안할 때 친구에서 핸드폰을 만나는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선용하지 않는다면 두통약의 아스피린과 같은 게 핸드폰입니다. 그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복원한 다음에 또 아프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더 깊어지고 정말 치유를 원할 때 이 핸드폰이라든가 몇 마디 말로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용기를 가져라. 주님께서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버림받지 않도록 하는 그 힘을 길러라.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해되도록 정말 우리가 앞장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용기를 내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33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평화를 얻는다는 것. 내 안에서 평화를 얻는 거예요. 평화는 뭘까요? 근본적으로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요. 고독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찾지도 못해요. 더군다나 그러한 불편한 마음은요. 더 상황을 나쁘게 합니다. 그게 이제 우울증으로 가고 어떤 에딕션으로 가고 또 갈등으로 가고 가족관계나 또 마찬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고대 철인들은요. 고대 철학자들은 평화라는 게 뭐냐 하고 그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상태 자기의 위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느끼는 감정이 평화라고 그래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 말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죠. 코스모스 코스모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래요. 코스모스라는 것은 그 우주라는 말이죠. 코스모스 그 안에는 미 미의 감각 또 질서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코스모스래요. 다시 말하면 우주라든가 또는 별들의 움직임들이 바로 코스모스인데 조화를 얘기하죠. 우리가 그 우주 삼라만상을 보게 되면 은하수라든가 이런 별자리 보면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인간 생명 인간 삶을 볼 때는 그지없이 질서가 없는 것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평화가 없죠. 따라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삶 안에서 질서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깨달은 것들이 그리스의 고대 철학자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바로 이런 점에서 점성술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주의 리듬을 가지고 우주의 리듬 안에서 각자의 삶을 철합게 하면서 평화를 느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부들은요. 교부들은 그런 말하고 관계가 없어요. 많은 교부들이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달라요. 어떤 거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피터라고 하는 목성과 또는 비너스라고 하는 금성 우리가 점성인 별들과 조화를 이룰 필요는 없어요. 관계도 없잖아요. 그죠? 그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부들에 의하면 바로 하느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것. 창조한 하느님의 원의와 함께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평화라는 거죠. 평화는 그런 점에서 하느님과 결합된 우리의 뜻. 그것이 오늘날의 천상적 징표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현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지금 충분히 겪고 있죠. 우리가 팬데믹으로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 말씀 안에서 평화롭고 또 실현 속이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아멘 강복 드릴게요. 갓블레스 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